놀라운 최수종 장로 가족 크리스찬 가족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매형 조아문 목사 누님 최지연 사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수종 장로 임직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는 탤런트 최수종 피텍 장로의 심우 장로 임직식을 추수감사주일인 2017년 11월 19일에 거행했습니다. 최수종 장로는 지난 9월 24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출석 교인 중 총 84명의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2표 무효 2표를 획득하여 97%의 득표율로 피텍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이날 임직 예배는 조아문 단임 목사가 예배의 의미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으며 한편 이날 엘크로 직장 신의회 가수 김건모의 친형 김경모 형제는 최수종 장로가 좋아하는 찬성가 323장과 조아문 단임 목사의 설교 말씀이 인간의 죄된 생각을 지배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만든다면서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마인드로 세상에 나아가는 사역적인 정신의 비즈니스인 엘크로의 의미와 일맥 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우 최수종과 하이라의 은혼식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은혼식을 앞두고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수종은 1962년생으로 아내 하이라와 결혼 25주년을 맞아 은혼식 반지를 마치고 라오스 여행을 가는 등 변함없는 인꼬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의 부부 대상 특별히 배우 최수종과 하이라는 2019 세계부부의 날 올해 부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 지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당시 세계부부의 날 위원회는 수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늘 상호 배려하며 가사분담을 잘하는 아름다운 부부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방송인 커플이 롤모델로 삼은 만큼 대한민국 대표 모범 커플이다. 한편 최수종은 1987년 K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했고 하이라와 1993년 같은 기독교 신앙 아래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사랑의 빛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최수종 장로 가계도입니다. 매영 조아문 목사 전 가수 누나 최지원 전 탤런트 부부 조아문 목사 아들 탤런트 조태관 부부 놀라운 크리스천 가족 조아문 목사 부부와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가족 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 크리스천TV